1, 2, 3 쏘티캡! 안녕 여러분! 우리 진짜 오랜만이죠? 네, 진짜 오랜만에 그때 그 먹방 끝나고 두 번째! 맞아요, 두 번째에요. 저희 둘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드디어 휴가를 만났어요! 너무 귀여워! 저희 집에 지아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아한테 요리를 해줄 겁니다. 저희 송지캡을 하는 거는 먹방이죠? 네, 맞아요. 저희 트레임이 제일 좋아하는 은신은 뭐예요?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서울을 떠나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 공항 가는 거 빼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계속 떠나는 거죠? 여러분, 구름 보여줄게요. 날씨 너무 좋... 어, 여기 너무 예쁜데? 이 건물 사이에 있는... 여러분, 제 카메라로 보세요. 그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이 사이에 있는 구름이가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지금 버스 탔어요. 이거 버스 타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갈 거예요. 갑자기 떨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또 아파트 타고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완전 커스틱 좋은 느낌인데? 대박이지? 대박이지?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창피해. 창피해. 양배추, 오뎅. 떡.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고추장 있고. 고추장 있고. 설탕. 다 있어요. 그대로는 다 있고. 일단 떡이랑 양배추만 사면 될 것 같아요. 양파랑. 연희 장 보내먹었을 때. 맛있죠, 맛있죠? 이거 살게요. 좋아요. 첫 번째 장. 다른 게 눈에 좋아. 맞아요. 저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희 지금 완전 편한 거 봤어요. 네, 지금. 이런 떡볶이요. 저희 이런 거 사면 안 될까요? 저희 아빠가 이거 사래요. 이런 거 사래요. 안 돼요, 제가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내일 떡볶이 만들고 와서 깜짝 선물이 있어요. 왜 상관에 안 돼요? 오, 뭐야? 싫어하세요. 궁금해. 안녕. 저희 지금 만들고 왔습니다. 네? 네? 아, 뭐래? 자, 이제 만들어왔어요. 만들어에 뭐죠? 네, 아니고요. 항상 배달 음식이나 밖에서 사먹는 음식만 먹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집에 온 김에 제가 한번 떡볶이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파, 양배추, 양파, 소량의 당근. 그리고 떡볶이 딱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또 심지어 치즈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묵. 그리고 어묵. 그리고 짜란! 우와, 역시. 반면.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저는 약간 떡볶이에 들어가는 거는 대각으로 잘라요. 오, 뭔가 아네요. 그래야 뭔가 양념이 잘 스며들더라고요. 맛있어. 맛있어. 떡볶이에 들어갈 어묵은 한 이 정도 크기로 될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고요. 재료 준비가 끝났고. 떨어지고 갔어요. 이제 한번 물을 끓여볼까요? 좋아요. 두 스푼 정도 넣어줘요. 냄새 대박이죠? 간장. 간장을 조금 넣어줘요. 이거는 약간 매콤한 식감을 간장을 위에서 넣는 거예요. 아, 기대된다. 올리고당이에요. 우와! 냄새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아직 야채들이 안 들어가서.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네. 아까 준비한 재료들. 달콤한다. 자, 아까 준비한 재료 투하. 다요? 한 번에? 완전 진지해. 지아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저 진짜 우리 멤버들, 우리 외국 멤버들 집 가는 게 소원이에요. 저도 우리 한국 멤버들 집 가는 거 소원이에요. 아, 근데 딱 이렇네? 맞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 집 가면 제가 요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어디 배 아플 수도 있어요. 왜? 아니야. 좀 끓여야 돼요? 그땐은 야시장도 데리고 가. 나 야시장 너무 가고 싶잖아. 밥을 디더. 진짜. 취두부지. 오우 노. 좋아. 자, 떡 투하. 바로바로 지웁니다. 떡이 모자랄 것 같은데? 아닌가? 진짜 대박이다. 약간 밖에서, 어? 우리 세 개 다 멈췄는데.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여기 할까? 네, 나옵니다. 신내보다 가벼운데 이 두가. 응. 이렇게 어떤. 그리고. 진짜 떡볶이 느낌 있어요. 어때요? 우리 소요리사. 맛있는데? 뭔가 부족한데? 이거 살이 덜 찌는 거예요? 오우! 검췄죠? 진짜 예쁘죠? 냥! 우리 썸네일 한 번 찍자. 어? 좋아요. 아 여기 너무 더럽다. 다시 다시. 오케이. 너무 까만하지 않아요? 저희는. 아니 해주시겠지. 언니도 먹어봐요.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조심해. 맛있어요. 맛있어? 네. 약간 치즈덥니까. 떡볶이 위에 치즈 넣는 거고. 맛있어요. 맛있어! 성공! 성공! 성공? 네. 하나 둘 셋.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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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었어. 성공! 성공! 완전 성공! 성공! 어땠어요? 진짜. 기대 이상입니다. 소울이 제일 나아! 맛있어요. 진짜? 다행이다. 아까 언니 그냥 보라해졌잖아요. 사실 저도 약간 보라해졌어요. 언니 오래 많이 만들었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팔아도 돼요 언니. 그 정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귀걸이에서... 포장만 하자. 네. 그런 느낌이에요. 딱 제가 원하던 그런 맛이었습니다. 성공! 지아가 절 위해 준비해줬대요. 뭘까? 이거는 제가 언니 집 온다고 엄마한테 그 말 했어요. 엄마가 그럼 이거 주라 그래서 택배 보내주세요. 지아 맘아! 와이님 와이님! 진짜 뭐야? 언니 계속 옛날에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폭리수. 나 폭리수 진짜 먹고 싶었잖아. 그리고... 제가 시켰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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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맞아요. 맛있겠다. 리안니. 어때요? 이게 쌤 말이야? 맛있다. 맛있다. 음! 어! 언니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봤는데? 저 옛날에 줬었어요. 언니한테. 하트에요 하트. 그치? 언니 한번 먹어본 것 같아. 하트. 트루루 향한 마음. 언니 첫 번째 얘기하는 거. 펑미수 펑미수 이렇게. 언니 이런 거 먹어요. 되게 특이하게 먹네요. 괜찮지? 흘리니까.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음! 어때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이거 진짜... 이 안이가 그런가 봐요. 그... 파인애플? 네. 파인애플이요. 근데 뭔가 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먹는 거 좋아해요. 아니요. 저도. 가끔씩 그냥... 많이 먹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먹고... 아니야. 그냥 뭐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이렇게 손에... 팝콘인데... 응. 이렇게 손에 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없이 다 먹어요. 깜짝 선물 얘기하십니다. 고마워. 요리하고 또 먹고... 그랬잖아요. 네.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 진짜 오랜만에 이런 집밥 먹으니까... 진짜 되게 좋았어요. 언니거든요. 언니 진짜... 완전... 충실하게. 우리의 컨셉 충실하게. 계속 먹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3탄! 송찟 3탄! 늘 기대해 주시면... 여러분들... 우리 이거 안 끝날 거 같아요. 우리 이거 계속 해야죠. 3탄 다 다 못해요. 여러분들 좋으시죠? 마지막에 그거 한 번 하자. 송찟? 지금까지... 쏭! 아... 저 다시? 앤 쉬! 지금까지... 쏘! 찐! 캠! 아... 이거 다시 다시 다시... 엔지 우리 몇 번이에요? 지금까지... 쏘! 찐! 캠! 아... 내가 말해봐요. 다시. 몇 번이에요? 지금까지... 쏘! 찐! 캠! 지금... 탈벨이었습니다. 안녕! 바이! wherever... bad... 그를 빨리 끝내갔습니다. 안녕! t's